저희가 이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히 짚고 가보죠. 피해 아동의 40대 계모가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난 의붓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40대 친부도 지난 1년간 아들을 때리는 등 상습 삭대한 혐의를 받아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에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상처로 보였고요. 키가 163cm였는데 몸무게가 고작 30kg, 또래보다 15kg 정도 작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수사 초기부터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면서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에 드렸지만 이 친부라는 사람이 영장심사 때 저는 안 때렸어요. 저 아내가 다 한 겁니다라면서 이렇게 폭탄을 돌렸죠. 그 계모 역시도 훈육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안 때렸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나요? 모든 국민들을 더 화만 나게 했던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계모한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죄명을 바꿨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죄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를 폭행을 했는데 아이 몸에 다른 기저질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약한 폭행이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강한 정도의 그런 폭행이 반복됐고 그렇다면 충분히 아이가 사망할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서 죄명 자체가 변경이 됐는데 일단 법정형 자체는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최저형량이 7년이고요. 무기 사용까지 가능한데 계모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애가 자해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는데 그것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사고 당일 날은 강한 폭행이어라 아이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정도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친부라는 사람 직접 아이를 손과 발로 폭행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최소한 계모의 폭행을 아까 자기가 안 때렸다고 하더라도 묵인한 건 역시 이것 상습아동학대 6위 방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 심사받을 때 친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친모한테 이 애 보겠다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라고 또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어제 숨진 아이의 친모가 그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친모의 반박을 듣고 진짜 소설아치게 놀랐는데요. 2011년 3월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이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이를 만나러 가면 그 친부가 욕설하거나 이전에 행했던 폭행으로 10살의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발등에 상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팔꿈치 안쪽에 상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릎 뒤쪽에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곳까지 피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습을 정말로 봤다면 친모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 절차를 진행한 지금 살아있는 게 더 죄송스럽다.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뿐이다. 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친모는 이 주장을 뒷반침할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먼발치해서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앞을 찾아갔었대요. 근데 이걸 본 개모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포를 났다고 하는데 직접 그 내용 들어보시죠. 자식 키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같으면 야 걔 꿈이 뭔지 알았으면 정말 버클리 음대 이렇게 해놓고 애를 그렇게 때려서 죽인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이게 도대체 와 저는 와 진짜 연기자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애가 버클리 음대 가고 싶어 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차 마시고 애 보러 하고 그래 줄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랬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목소리에서는 정말 짜증이 가득해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통 때 또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했는지 아는데 이 친모에게도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찾아오거나 조건 닿으면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인간관계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모한테 정말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본 모습이 어떻게 발각이 됐냐는 말이죠. 아이가 자기 친모를 딱 보자마자 자기 계모한테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이 상황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모한테. 그러니까 이 친모가 이 상황을 보고서 애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세상에 친모를 보고서 계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걸 스스로 신고를 했을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셨다는 거죠. 그러더니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숨진 아이의 외삼촌은 더 이상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이런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강력 범죄자처럼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작성자가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서 기관에서는 주의 깊게 관리를 할 것이고 우리도 조심할 수 있고 유심히 관찰해서 새로 생겨나는 아동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임원만이라도 뒷수순만 하지 말고 앞서서 먼저 예방을 해달라면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정부의 사회의 법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려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승현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난해 말이죠. 유가족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 그러면 그냥 주장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있는 이런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에 보면 보호사건에 한해서 신상 공개에 대한 보도를 검지하는 거예요. 보도검지조항이라는 거는 아동학대 중의 보호사건 진짜로 이렇게 약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도를 검지해라. 이게 왜냐하면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그 아이 어머니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얼굴이 나오면 그게 2차 가해가 있기 때문에 보호사건은 굉장히 낮은 사건에 대해서만 안 되는 거고 지금의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널상 말해왔던 특정 강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살인죄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사진, 얼굴, 이름을 알리는 거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고 살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호사건에 대해서 이걸 안 한다고 보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이 사건 많이 들여다봤고 법원에서까지 이거는 보도해도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넘겼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계모가 말이죠. 만사계모음이에요. 또 임신부가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아휴 그래 뭐 오케이 이런 걸 지금 또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니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해당 글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법은 중앙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 선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지금 말씀하셨던 무슨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된다. 심신미약이다. 이런 거 주장하면 또 관대하게 처벌할 것 아니냐 중앙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이 아예 반영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실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일치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들을 나중에 재판부에서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gangster insurance partner 또 어휴 inspections 가진 꺼 Benson